알고 보면 되게 간단한 거죠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시제의 문제를 고민하면 큰일 나요 왜냐? 시제의 문제를 고민하는 순간 시간이 그냥 낭비됩니다 이 문제는 시제의 문제가 아닌 거죠 주호와 스위치를 먼저 맞추고 그 다음에 수동, 융동, 관계에 맞추면 끝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B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풀어볼까요? 제한 시간 역시 10초 드릴게요 시-작 오케이, 10초가 지났습니다 자, 이 문장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 문장을 보실 때 역시 제가 계속 똑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죠 똑같은 소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동사자리인다 왜 동사자리인가? 어차피 오늘 푸는 부채들이 전부 다 동사자리이기 때문에 동사자리일 수도 있지만 그건 나중에 보고요 일단은 여러분이 동사자리를 판명하는 것은 동사를 찾아보세요 혹시 여기 있는 interest를 골랐다면 큰일 납니다 interest는 목적으로 써야 되는 동사예요 그래서 항상 뒤에 목적으로 써야 되는데 지금 뒤에 보니까 in이 있네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 in이 있다는 것은 얘가 동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동사로 보시면 큰일 납니다 얘는 동사가 아니고요 색깔 좀 줄여 볼게요 이 정도로 약하게 그러면 지금 이 빈칸에 들어가야 될 단어가 동사라는 게 이제 정리가 되죠 딱 느낌 와야 됩니다 그럼 동사를 고릅시다 자, 여러분 동사 고를 때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죠 동사 고를 때 첫 번째 뭐부터 본다? 동사인지 아닌지 확인한다 즉, 동사자리라면 동사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를 정확하게 확인을 한다 이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 주호와 동사와의 스위치 관계를 따진다 그 다음에 태 수동태, 능동태 또는 동사 형식에 맞춰서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시제와 해석을 통해서 문제를 정리한다 자, 봅시다 여기에서는 자, 무슨 무슨 스쿨이라고 하는 주어가 보니까 일단 뭐부터 맞춰볼까요? 3인칭 단수 주어네요 그러면 얘 뒤에는 뭐가 옵니까? 동사가 옵니다 자, 3인칭 주어와 쓸 수 없는 아이 일단 a는 버려야 되겠죠 왜 안 될까요? a가 안 되는 이유는 a는 만약에 a를 쓰고 싶다면 여기 뒤에 s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s가 없죠 그래서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얘를 하고 싶다면 s를 써줘야 돼요 왜냐하면 주어가 3인 단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고요 자, 그러면 3개는 둘 다 가능하겠죠 이제 이제는 여러분이 뭘 봐야 될까요? 이제 확인해야 될 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수동과 능동과의 관계를 봐야 된다고 했죠 여러분 제가 알려드린 순서를 좀 잘 지켜서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 본인만의 각자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어요 저는 그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은 저와 같이 공부할 때는 제가 알려드린 방법 위주로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여기에는 그러면 이제 지금 수일치는 끝났으니까 뒤에 목적의 유물을 갖는 인포메이션 세션이라고 하는 하나의 목적어 형태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당연히 능동태의 구조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역시 b도 안 되겠죠 그래서 능동태의 구조를 갖는 c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 고민하면 시간 다 뺏깁니다 이런 거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보고 왜 이게 답인가 합의 얘 밖에 없죠 되게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 대단한 어떤 심오한 뭔가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막상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토익 문제라는 게 되게 뭐랄까 문제 푸는 데 논리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논리가 대단한 거냐 아니, 또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좀 익숙하게 좀 본인이 많이 하다 보면 그냥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한번 열심히 풀어보시면서 같이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c가 되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다음 다음 문제 풀어볼까요 역시 10초 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오케이, 10초가 됐네요 자, 어디 봅시다 그럼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여러분이 답을 골라냈어야 됐는가 라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빈칸 자리가 뭔가를 여러분이 봐야 되는데 빈칸 자리 역시 동사 자리라는 걸 알게 되죠 그 이유가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빈칸에 동사가 없어요 빈칸 다 말고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빈칸이 동사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제가 보통 보라색으로 색깔을 칠하는 건요 일반적으로 수식어들을 보통 저는 보라색으로 합니다 여러분도 전치사고가 보이면 가운데 그어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괄호를 쳐서 아, 이게 수식어다 라고 여러분이 좀 체크해 두시면 문제 푸는 데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는 수식어구나 라고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면 Submissions라고 하는 제출물의 뜻이죠 제가 지금 이 문장에서는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네요 자, 주어가 지금 복수 형태죠 그러면 뭐부터 따진다? 스위치부터 먼저 따진다 일단 절대 안 되는 게 이 두 가지는 절대 안 되겠죠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회사의 뉴스레터에는 have to, need to 그래서 뭐뭐 되어야 된다 이런 의미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는 a가 되겠습니다 의미적으로 a가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a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 되셨나요? 그 다음에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역시 제한 시간은 10초 드리겠습니다 시작 시작 네, 좋습니다 자, 이 문제 한번 봅시다 이 문제는 여러분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마찬가지로 동사 문제인 것 같은데 board members라고 되어 있고요 at the 무슨 무슨 what ring이라고 하는 전치사 9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럼 동사 자리죠 그 다음에 보니까 record 셀 여러분, record란 단어는 원래 동사와 명사가 다 되는데 이렇게 지금 이 자리는 문법적으로 무슨 자리냐면 형용사 자리죠 왜냐하면 여기 더 라고 하는 한정사 관사가 있고 뒤에 세일자는 명사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record 셀 레코드는 의미적으로 기록적인이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기록적인 그래서 기록적인 판매라는 뜻이죠 아하 그럼 여러분 이게 지금 주어고요 주어에 S가 붙어있다는 걸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어에 S가 붙어있어요 지금 3인칭이면서 복수입니다 그럼 먼저 맞춰봅시다 일단 스위치가 안 되는 것부터 빼볼게요 S가 있고 얘는 안 되겠죠 왜냐 얘는 3인칭 단수랑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안 되죠 그죠 그럼 여러분이 세가지는 이제 문제가 어 S가 붙어있는데 일단 되겠네요 자 그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얘랑 얘밖에 없죠 그죠 어 자 얘랑 얘인데 얘는 왜 안 될까요 되게 좋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는 지금 수동태 형태 구조죠 지금 수동태 형태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뒤에다가 지금 목적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얘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역시 정답은 D가 되겠습니다 이해 되셨나요? 프레임진 칭찬하다는 뜻이죠 기뻐하다 이런 말도 가지고 있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볼게요 150번 역시 제한시간은 10초입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아이고 긴장을 했네요 오케이 자 좋습니다 또 답을 한번 같이 봅시다 자 프레이던트가 있고요 얘가 주어내어 보니까 정황상 얘가 주어고 스트롱이라고 하는 부사 강력하게 강하게 부사가 여기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위드 땡땡 서제스천이네요 그럼 누군가의 서제스천은 위드가 있네요 아하 여러분 위드 많이 보죠 어그리 위드 누군 뭐 뭐에 동의하다 그래서 이렇게가 하나의 동사 표현이 되겠는데 먼저 말했죠 주어가 삼진 단수입니다 그럼 안 되는 게 뭘까요 나 이해가 안 되겠네요 A는 여기 S가 붙어져 있는데 S가 없기 때문에 안 되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일단 문법적으로 첫 번째 수일치에서는 통과가 된 겁니다 주어가 삼진 단수였을 때 B, C, D를 쓸 수 있다는 것 잘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뭘 봐야 되느냐 이제 여러분이 봐야 될 건 뭐냐면 위드와 함께 쓰는 건데 여러분 여기에서 스톱태를 쓸 수가 없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어그리드 위드업 끝나는 겁니다 여기서 왜 스톱태가 안 되는가 여러분 어그리라는 단어는요 물론 이제 대상이 앞으로 나갔을 때는 뭐 뭐 이즈 어그리드 뭐 위드 이렇게 쓸 수 있긴 한데 여기에서는 지금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동의를 하는 거죠 동의를 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불가능하죠 정답은 여기서는 어그리드인 B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 어그리 위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어그리 위드 뭐 뭐에 동의하다 또는 찬성하다 이런 의미 같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휘 중에 Employee Benefit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죠 얘는 뭐냐면 직원 복리 후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복합명사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Employee Benefit 프로그램 이렇게 하나의 복합명사로 외우시면 여러분 토익 어휘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에잉 자 어떻게 150번까지 쭉 풀어봤는데 재미있으십니까 사실 안 재밌죠 공부가 재밌겠습니까 그래도 어떡해요 우리는 열심히 하도록 해야 되죠 자 동사 문제를 지금 계속 풀어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동사 문제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 뭐 10초밖에 안 드리고 있는데 이 시간 안에 푸는 게 그럼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사실 저도 버겁습니다 근데 왜 자꾸 이렇게 시간을 단축시켜서 자꾸 시키냐면 그래야 여러분들 실력이 드니까 어차피 풀 문제라면 빠르게 빠르게 푸세요 시간 걸리지 마시고 아셨죠 오케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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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